아 이거 벨꽁 뭐야 이게? 이거는 진을 노려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미리트로 후빙 나이스 아 벨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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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벨꽁 빼는거 좋았고 힐 없어? 나이스 네 힐 쪘어요 아 좋습니다 이러면 바로 바로 뺑고비 예측해가지고 기회는 한번 스탭 그램만 하면은 칼리 스트레스 상당히 세거든요 빨리와 킨드 강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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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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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렉 걸렸어요 왜 자 여러분 흔한 원딜 렉탑 보이시죠 지금 원딜새끼들 항상 상상 킨드 뭐 아니 지금도 안돼요 계약을 안한거 아니야 니 나랑 아 그런거 같은데 야 잠깐만 계약 안했냐 지금 나랑 아 여러분 아 저희 지금 기본은 잃고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었네요 지금 아 게임 12분이였는데 저희 계약을 안했습니다 이래서 어쩐지 라이드냐 계약좀요 아 계약좀요 형 아 계약 나 푼적 없다니까 계약이 안되는데 누구한테 했지 내가 아 뭔데 야 이거 뭔데 계약이 누구랑 했는데 누구랑 했지 야 빨리 가서 찾아봐 줄 닿는 데 찾아봐봐 한번 야 계약한 애 나와라 야 나 몰래 이거 칼리랑 계약한 새끼 나와 나와라 너 나와라 진짜 잠깐만 야 킨든 아니었지 케일이랑 했다고? 야 계약 계약 어 자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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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굿 여기 오라고 여기 여기 킨드 새끼야 아니 킨드야 아니 킨드 도라이 아니냐 킨드야 지렸다 우리 킨드 야 이거를 류블랑을 안보고 위쪽을 본거는 정말 킨드에 대해 뭐랄까 신의 한수? 완전 완벽한 설계